친구들 안녕 지효에요 오늘은 드디어 저도 산이요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섯개나 구했습니다 한번 여러가지 띠붓띠붓이도 확인해볼까요 기대됩니다 자 먼저 이 쿠러미가 제일 기대되네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초코넛이 진짜 기대되네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띠붓띠붓씨 띠붓씰 어 여기있다 비틀 이거는 블루베리가 안에 들어있네요 블루베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띠붓띠붓씰은 과연? 표창을 보인다고 하는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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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에요 시나무로리 1등만에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 이렇게 이렇게 났습니다 1등만에 시나무로리나니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시나무로 메고 있어요 시나무로 빵에다 시나무로리 나오면 안되겠지 아 제발 중복 나오지마라 아 또 시나무로인거같은 느낌인데 폼폼프린인가? 폼폼프린 친구 베이글이 나왔어요 어 얘도 기대되네요 이거는 살짝 시나무로같이 생겼네요 시나무로를 시나무로를 좋아해가지고 시나무로 자 이번엔 포차코 포차코는 바로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빵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이번엔 제발 폼폼프린 나라 아니면 포차코 어 쿠로미 근데 이건 반짝거려요 레어템이에요 레어템 진짜 좋아 쿠로미가 나오다니 그 다음에는 또 시나무로 히트 시나무로 빵에서 시나무로리 나오진 않겠지 어 아 이번에는 뭐 이상한 뭐 그 알죠 여러분 캐롯캐롯피인데 뭔가 좀 문이 커졌어요 뭐 투로스테라는 친구인데 정말 이상하게 생긴 친구네요 음 네 이 다음에는 마이멜로디 이번엔 이것도 동시에 열어볼거에요 같은 빵이라가지고 중복은 나오진 않겠지 제발 중복만은 나오지마 제발 어 턱시도쌤 턱시도쌤 진짜 좋아하는데 요게 반짝이에요 이것도 심지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나머지 근사님 어 아 아 중복 예가 아닌데 아 중복이요 이거는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